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년 4월 학평 물리학 2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음 4월 학평이긴 하지만 실시 날짜는 5월 21일 한 달도 더 밀려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전체 문제에 대한 총평은 따로 업로드를 했으니까 자 총평 캐스트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음 뭐 아시겠지만 뉴탄역학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 연력학은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상대성이론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케플러 업측이 두 문제나 출제가 됐죠. 그래서 4월 학평이기 때문에 범위가 전체 3개 단원 중에 1단원 역학과 상호작용만 출제가 되었으니까 공부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1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평면에 놓인 물체 A의 평면과 나란한 방향을 일정한 힘 F1, F2, F3가 사용한다. 이렇게 평면상에서의 여러 개의 힘의 합성 이게 출제가 될 거야.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번에 벌이 날아간다던가 나비 날아다닌다던가 이런 것들 이동거리랑 변이, 속력과 속도 비교하는 것들이 출제가 됐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힘 합성하는 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때 A의 제형 R자 힘의 크기는 X방향 Y방향 따로따로 더해서 합성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봐봐. 이 녀석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칸, 한 칸이 1루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방향 힘이 왼쪽 방향으로 1이 있고요. 여기 왼쪽으로 2, 여기 오른쪽으로 2. 이 두 마리는 X방향이 상쇄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 녀석에 의한 X방향 힘만 딱 남겠죠. 그래서 그 남은 것들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X방향은 이것만 남게 된다. 알겠죠? 예. Y방향은요. 잘 봐라. 위로 2칸이죠. 이 녀석이 밑으로 2칸이 둘이 상쇄되겠죠. 반대니까. 남는 것은 이 녀석만 남죠. 이 녀석이 아래 방향으로 한 칸 있는 거지. 이 두 개를 합성한 것, 합성한 것만 남는다고 남은 걸 합성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세 마리의 벡터합이다. X방향, Y방향 따로 벡터합성을 해서 나온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평행사변현법으로 합성해 주시면 되겠죠. 1대 1대 루트 2, 루트 2뉴턴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아주 쉬웠어. 다음, 1번. X방향과 Y방향은 방향을 분해한 거죠. 방향을 분해한 건데 마찬가지야. X방향과 Y방향의 물기량을 따로따로 찾아서 평행사변현법으로 벡터합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의 X와의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X성분. X성분의 VX. 속도겠죠. 그렇죠? Y성분 VY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잘 보니까 이런 것들 좀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Y방향이 X방향 속도. 여기는 Y방향 속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X수는 둘 다 시간축이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하나는 X방향 속도를 주고 하나는 Y방향 가수도를 주고 또는 Y방향 변위를 주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막 킬러 문제도 다 맞췄는데 앞에 이런 거에서 실수 나오면 안 되겠죠? 잘 보니까 얘는 X방향 가수도가 없어요. 그렇죠? X방향 가수도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녀석은 Y방향 가수도. VT그래프에서 기울기와 가수도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Y방향 가수도는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럼 Y방향은 1이 있고 X방향은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가수도예요. 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가수도는 X방향과 Y방향은 벡터 합성하면 되는데 Y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얘의 가수도야. 알겠죠? 이 녀석이 실제 가수도구나. X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 보시면요. 0에서 4초까지 변이의 크기가 몇 미터냐? 0에서 4초까지 X방향 변이랑 Y방향 변이 더하면 돼요. VT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이 변이니까 4초까지 X방향 변이는 플러스 8. 얘는 0이네요. 그렇죠? 0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면적만큼 플러스 반을 갔다가 이 면적만큼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원위치에 있는 거지. Y방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변이는 8m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기역 맞고요. 2초일 때 가수도 어차피 X는 가수도 없기 때문에 Y방향 가수도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크기는 1 맞습니다. 디겟, 속도 방향은 1초일 때랑 3초일 때 서로 반대냐? 자, 디귿에서는 1초일 때 속도 벡터 방향이랑 3초일 때 속도 벡터 방향 찾으면 돼요. 1초일 때 이 녀석의 속도는 플러스 2죠. X방향으로는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1초일 때 플러스 1 Y방향은 플러스 1이다. 이 두 개를 합성하면 되는 거고 루트 5겠죠? 그리고 3초일 때 3초일 때는 3초일 때는 어차피 똑같이 2예요. 플러스 2가 있고요. 3초일 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죠? 저희가 이 방향으로 1이다. 두 개를 벡터 합성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순간 속도 방향인데 그 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냐? 반대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 방향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 방향이 되는 거니까 반대는 아닙니다. 사이각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디귿 틀렸네요. 기영리은 3번입니다.